우리는 기후 위기를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은 기후 위기 비싼 시기다 40% 정도의 침묵만 살아남고 나머지 58%는 일종합니다 이번 설에 온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영하 3도 정도까지 떨어져서 춥다고 말하기가 민망스럽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대신에 엄청난 폭설이 내렸고 강풍이 불고해서 제주도에서도 체감온도로 따지면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24일에서 25일 사이에는 기온은 영하 17도 이하로 떨어지고 바람이 강해서 체감온도 같은 경우는 영하 27도까지 내려가는 엄청난 추위가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2년 크리스마스 전후에도 큰 한파가 내려와서 우리나라도 춥고 미국 대륙도 굉장히 춥고 했습니다만 이번 설에는 지난 크리스마스 추위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추위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추운가 이렇게 보면 1990년에 보면 이게 대한추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한은 사실은 이번에 설날은 대안은 오늘부터 한 사흘 지나고 설날이 시작되고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만 대한 전후에 온 추위이기 때문에 이건 대한추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시기에 과거에 얼마나 추웠는가 하는 걸 찾아보면 1990년에 영하 24.7도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1년에 우리나라에서 기상 관측소 중에 가장 온도가 낮은 곳을 이야기하는 거죠 2001년에는 영하 26.7도 그리고 2023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24.8도의 추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위가 23년 만에 가장 강한 추위가 나타났다고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추위가 왜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춥다는 얘기는 결국은 북극권 고위도 북이 90도 북원에서 가장 춥고 거기서 위도가 낮아지는 측도 쪽으로 가면서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중위도 지역 이런 곳에서 온도가 과거에 비해서 너무 춥다 그 말은 북극권 고위도에 있는 찬 공기가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래 온도가 따뜻해 라는 얘기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지 않고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북쪽으로 많이 올라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북방구의 상천일기도 500파스칼일기도를 나타내는데요 이걸 보면 미국에서 동부지역 쪽으로 뉴욕 있는 쪽이죠 저쪽으로 대서양 있는 쪽으로 한파가 쭉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쪽으로도 북극권에서 남쪽으로 한기가 확 내려온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서양 쪽에서는 바닥 쪽에서 남쪽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북쪽으로 확 치우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대륙 같은 경우도 북극권의 찬 공기가 그다지 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게 동고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게 고위도 쪽에 붙어 있을수록 차가운 공기고 가장자리 쪽으로 갈수록 따뜻한 공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 명절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대안 시기에 가장 추웠던 곳은 바로 우리나라 쪽하고 미국 동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설날이 추웠느냐 라고 얘기하면 북쪽에 있는 찬 공기가 내려와서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걸 누가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내려온 찬 공기는 과거에 우리나라에 내려왔던 찬 공기와는 성격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찬 공기가 내려올 때는 항상 얘기가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숱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북쪽에 보면 시베리아 쪽에는 서쪽으로는 우란 알타이 산맥이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동쪽에도 높은 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대륙 쪽에 과갈한 평지가 있는데 그 평지를 사방이 육지에서는 높은 산맥들이 딱 둘러싸고 있고 바닷가 쪽만 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대륙 쪽이 겨울이 되면 햇빛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땅 바닥의 온도가 굉장히 냉각이 됩니다 복사인에 방출하면서 그래서 시베리아 같은 데에서는 지표 온도가 영하 50도 60도 가까이 떨어집니다 그 위에 공기가 쌓여 있으면 그 공기는 지표의 냉각이 돼서 계속 차가워지는 거죠 그리고 공기가 차갑다는 것은 밀도가 커지는 겁니다 밀도가 커진다는 것은 마침 물과 같이 무거워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워진 공기는 지대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지역을 생각해 보면 시베리아 지역은 주변은 우랄 알타이 산맥이라 있는데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시베리아 대륙은 주변보다는 지대가 낮지만 남쪽에 있는 바다 우리나라 서해라든가 남해 이런 데 보다는 지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대가 높은 시베리아에 무거운 공기가 쌓이면 그 공기가 남쪽으로 쭉 흘러내려옵니다 그게 시베리아 고기압의 확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우리나라 추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추위가 주로 일본을 넘어서 북이 10도 거의 적도 부근까지 창공간에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날에 온 한기는 과거에 왔던 시베리아 공기하고는 조금 성질을 달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왔던 추위는 시베리아 대륙이 냉각이 되고 그 냉각된 대륙 위에서 생성된 차가워진 공기가 지대가 낮은 바닷가 쪽으로 흘러내려온 공기라고 한다면 이번 설날에 온 공기는 북극권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나라로 내려온 공기입니다 이 공기는 시베리아 대륙에서 냉각돼서 내려온 공기가 아니라 북극권에 갇혀져 있던 차가운 공기가 제트스트림이 망가지면 남쪽으로 우리나라 동아시아 쪽하고 북미 대륙 미국 쪽의 동부지역하고 이쪽으로 제트스트림이 남쪽으로 훅 망가졌는데 그 지대를 따라서 북극권에 있는 공기가 바로 우리나라자로 내려왔다는 것 이것이 과거에 우리나라에 한판을 가져왔던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게 과거 미국이라든가 유럽 이런 곳에 큰 피해를 끼쳤던 그 추위가 우리나라에도 나타난 것이다 하는 점에서 기상학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좀 전에 봤던 것은 북반구 전체 그림이고요 이것은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 주변만 오려서 다시 찬 공기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하는 것을 본 겁니다 이것 보면 북극권으로부터 바로 우리나라 쪽으로 직격해서 찬 공기가 쭉 남쪽으로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추위 때문에 중국의 제가 금방 지명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났는데 장흥가 하는 그 지역에서는 영하 53도가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만주보다 더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북극권에서 찬 공기가 쭉 내려오다 보면 더 북극권에 가까울수록 온도가 더 낮은 곳이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오면서 조금 가열이 되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북극권에 찬 공기가 내려오는 길목에 있는 중국 지역에서는 영하 53도가 나타났고 우리나라 중강진에서는 영하 43도 그리고 양평에서 영하 20도 늦게 떨어졌죠 그리고 서울에서 영하 17도, 대구에서도 영하 15도, 부산도 영하 12도, 제주도에 있는 영하 3도까지 이렇게 온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 공기가 시베리아에서 만들어서 내려온 게 아니고 북극권에서 바로 강타한 찬 공기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올 때는 우리나라 해안 지역에 폭설이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가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없는데 한기가 내려올 때 위성 사진을 보면 꼭 저런 구름 사진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구름이 왜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저 그림을 보면 저 공기가 얼마나 차가운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박사학의 논문 중에 하나가 저 테마였습니다 저 구름을 보면 저게 마치 길처럼 이렇게 한 줄을 쭉쭉 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클라우드 스트리트다, 구름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찬 공기가 아주 강하게 내려올 때는 저렇게 한 줄로 쭉 섭니다 그러다가 저 공기가 남쪽에 내려오면 공기가 한 줄을 선 것이 아니라 좀 무리를 지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말은 이제 한기가 많이 따뜻해졌고 그리고 풍속이 약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 북쪽의 창공에 내려올 때 북서풍이 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서해안 쪽 그리고 제주 쪽에 폭설이 내립니다 그리고 북동풍, 북동쪽에서 바람이 불어 내려올 경우에는 영동지방, 동해안 쪽에 클라우드 스트리트가 태백산맥으로 부딪히면서 폭설을 내립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북동풍도 내려왔고 그 다음에 북서풍도 내려왔는데 주로 폭설을 내리는 것은 북서풍에 의한 운이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지역에 엄청난 운이 내렸고 제주도 쪽에서 엄청난 운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도 그렇게 예보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일기예보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번 설 연휴에 제주도 가면 애먹을 거다 비행기로 제주도 돌아오기 힘들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 갔던 분들은 폭설, 강풍 때문에 제때 돌아오지 못하는 애를 먹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것을 기대하고 갔을 수도 있겠죠 강김의 핑계에 삼아 며칠 더 놀려고 일부러 가는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은 같으면 아주 현명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공기가 차가움 차가울수록 내륙지역하고 바다에서 생기는 클라우드 스트리트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좀 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올수록 내려올수록 대륙에서부터 클라우드 스트리트가 생길 때까지 거리가 좀 멀어집니다 그래서 저 구름 사진만 보면 저 구름이 만들어진 게 대륙에 얼마나 붙어있는가를 보면 이 공기가 얼마나 차가운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 구름 사진을 보면 특히 우리가 블라드 보스톡 북동쪽 같은 경우에 거의 클라우드 스트리트가 대륙에 거의 붙어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저것으로부터 엄청나게 차가운 공기가 왔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서해안 같은 경우는 저도 블라드 보스톡 북쪽만큼은 아니지만 서해안에도 클라우드 스트리트가 대륙에 상당히 붙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것으로부터 이번 공기가 엄청나게 차가웠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 공기는 바로 구름 모양 스트리트 방향을 따라가지고 바람이 쭉쭉 불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때 내리는 눈은 찬 공기가 내려가면 바다 해양 온도는 서해에 같은 경우는 한 3도에서 5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도, 5도면 바닷물이 대단히 차갑습니다만 공기는 영하 한 20도 이상이 되니까 온도 차이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바다 해양가에 가보면 마치 목욕탕에서 물이 정발하듯이 전기가 쭉쭉 정발하는 게 보입니다 그게 하늘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공기가 북쪽에 내려온 공기가 굉장히 차갑기 때문에 금방 냉각이 돼가지고 눈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내리는데 바다 물이 정발해서 눈으로 만들어지는 그 고도까지가 한 5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사이에서 바다 물이 정발할 때는 김이 무름무름나는데 그게 한 500m 정도 올라가면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눈 구름이고요 그게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 와서 폭슬로 내립니다 이게 폭슬로 내릴 때 한판을 내릴 때 우리나라 줌에서 볼 수 있는 구름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추후에 대한 간단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